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의 저자 필리피셔죠 상당히 투자의 대가죠 투자의 전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투자자인데 이 필리피셔가 주식을 살 때와 팔때는 어떤 때다 라고 정의를 내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HLB에 대입을 하면은 어떤 상황인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은 고전이죠 그래서 추식 투자하시는 분들 추식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안읽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워렌 버핏 그리고 필리피셔 이런 투자 그리고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손꼽히는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이죠 필리피셔의 아들이 또 캠피셔가 있죠 캠피셔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캠피셔도 또 책을 낸게 있습니다 세 가지 물음으로 주식시장을 뭐 제패하던가 뭐 그런 또 책이 있죠 이 필리피셔가 보는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언제 사는 게 좋으냐 필리피셔가 봤을 때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대 이익을 올리려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최대 이익을 올리자고 하면은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분량의 경제지표를 나열한 자료로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면 인간의 경제적 지식 수준을 감안하건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투자자들은 전부 다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이제는 경기가 하강 추세를 탈 거다 이제 상승 추세를 탈 거다 라는 부분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원인 부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을 읽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잘 없습니다 뭐 몇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이게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읽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뭐냐 해답은 성장주 그 자체의 성장주 투자의 또 대가죠 성장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찾아진다 투자 대상 기업은 대개 한 개에서 두 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최첨단에 서있게 말입니다 투자 대상 기업은 한두 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최첨단에 서있게 말입니다 가령 신제품 개발 소식은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업화까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 겉으로는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도 떨어진다 매수 타이밍은 바로 이런때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성장성은 좋은데 단기 약재로 허덕일 때 주식을 사야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H&B 상황이죠 신제품 개발 소식은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 그렇지만 상업화까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 임상 삼성까지 진행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임상 삼성까지 직접 하는 기업은 신약 개발을 삼성까지 하는 기업은 유일합니다 전부 다 1,2상 또는 전임상 하고 기술 수출을 하죠 기술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삼성까지 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겨버리죠 또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된다 라고 일생일대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보면은 진영을 기술 수출을 안하고 끝까지 갔죠 결국은 해냈죠 지금 간하면서 해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다라고 얘기하죠 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바이오 쪽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시장의 크기는 우주산업보다도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큰 부분이 바이오 쪽이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에 상업화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삼성까지 일단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고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뀌게 되면은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겠죠 HLV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성장성은 좋은데 단계약재를 하도 될 때 지금 이 HLV 현재 딱 상황을 보면은 시장의 약세 이런 부분에 좀 같이 움직였죠 주가가 같이 움직인 상황이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거지 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은 시장이 안 좋다 금리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은 이 정도 위치인데 위암만 가지고 평가받을 때 보다도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근데 지금 가남은 손에 쥐고 있고 선낭함 거기다가 이틀 천 이제 기대감까지 이제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필리피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언제 팔 거냐 주식은 파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언제 팔 거 팔거나 팔지 말지가 가장 문제죠 언제 팔아야 되냐 아니면 안 팔고 계속 가져가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필리피셔가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매도 타이밍은 투자 극대화에 필수다 주가 주식을 파는 거는 살 때 실수를 했거나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실수해서 잘못 산 것 같아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매수 근거가 점점 희박힐 때 내가 산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샀는데 점점 그게 희박해지죠 아 좀 이상이 흘러가는데 이런 상황일 때 또는 더 좋은 주식이 나왔을 때 뿐이다 이 세 가지 말고는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고 얘기하죠 우선 투자 실수에 재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고 매수 근거가 되었던 우수한 조건이 바뀌는지 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HLB는 진입장벽이 정말로 큰 높은 그런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죠 정말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면 키트루다라는 정말 면역함제의 거의 황태자죠 그런 약물도 가남에서는 고별 마실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특출했던 기업이 추락하는 것은 경영진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주력 제품의 미래가 어두울 때다 지금 바이오는 미래라고 그러죠 미래입니다 특히 항암제 부분은 미국에서도 캔서문시화사에 사인을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미래가 너무 밝아서 선글라스 준비가 필수다 라고 할 정도로 미래가 밝죠 더 좋은 정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팔 때는 재반 요인을 모두 살피는 신중함이 전제가 된다 그냥 휙휙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휙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휙휙 이렇게 가다 보면 단타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살펴서 저게 더 갈 것 같아 그런 게 확실한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약세장이 임박했다거나 고평가가 되었다는 이유로 또 너무 올랐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고평가인데 고평가인데 이런 상황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겁이 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세 상승으로 정말로 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버블을 끼우면서 버블을 형성하면서 계속 올라와죠 흔들면서 흔들면서 계속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 이런 걸 보면 단기로 보면 한 달 내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어 팔아야 돼 그렇게 팔았다 그러면 137억을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해서 가져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위대한 기회를 일하면 다음 찬스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온다고 해도 반드시 다음 기회가 또 온다는 얘기죠 주식을 살 때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겠다 라면은 얘는 내가 산 근거가 이러이러한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위해서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치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이런 사람들의 길을 잘 뒤따라만 가도 반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타이밍을 잡는지 이런 부분 투자에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